자 그러면 우린 이제 e-POM 신규 작성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상단 좌측 상단 메뉴에 보면 이렇게 로그인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새롭게 메인 화면이 재편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법인 등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e-POM 등기 신청이 있습니다. 그 신청을 누르시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접근 방법은 이 위에 통합적인 탭이 있습니다. 이게 등기 신청에 보면 역시 e-POM 신청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똑같이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기 위해 신청서 작성 중인 신청서 탭이 자동으로 열리고 거기에 신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청서를 작성하시다가 중간에 멈췄다. 그러면 여기에 저장됩니다. 여기에 저장됩니다. 여기에 저장돼서 현재 작성 중이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해당 신청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 중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혹은 급하게 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신청서가 완비 안 됐다. 구비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면 멈추시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e-POM은 이제 이게 본격적인 신청서 작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e-POM은 전자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서 자체는 전자나 e-POM이나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 유형 및 신청 법인 제출 등기소 등기 사유의 입력입니다. 이게 기본 사항입니다. 해당 등기를 하기 위해 어떤 법인을 특정하고 어디에 어떤 관할에 어떤 등기를 신청하는지를 입력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등기할 사항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변경 등기면 변경 등기, 변경 등기 중에서도 임원 변경이면 임원 변경, 상호 변경이면 상호 변경 이런 것 등 구체적인 등기 사항을, 구체적인 등기 사항, 등기부에 뭐가 바꿀 사항을 입력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런 목적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등록 면허세와 수수료,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첨부 서면을, 첨부가 아니고요. 입력하는 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e-POM은 첨부하고 바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단입니다. 정보만 입력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누가 신청하고 대신 신청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입력하는 이렇게 총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3단계 구분은 전자등기에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등기 유형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법인 유형을 선택하는 체크박스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법인을 구분합니다. 저희는 법인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는 주식회사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등기, 이것은 등기 유형을 선택하는 체크박스가 되겠습니다. 선택박스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변경등기, 설립등기, 경정등기 여러분이 앞시간에 보셨던, 미리 강의를 들으셨던 등기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경등기를 저는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다만 여기 보면 다른 것들도 있죠. 자주 사용하는 등기 유형, 자주 사용하는 등기 유형 등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사무실에 이 폼이나 전자등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누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등기 유형에 보시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어요. 주식회사 변경등기.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등기 유형 이렇게 선택박스를 체크하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있어요. 주식회사 변경등기, 주식회사 설립등기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어요. 그걸 바로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여기가 채워집니다. 별도로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리한 기능이죠. 두 번째, 법인의 표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인의 표시는 고객입니다. 나한테 법인, 이거 변경됐으니까 좀 바꿔주세요 하고 온 대상 의뢰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법인을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대상 법인을 검색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대상 법인을 검색하는 방법은 등기 번호와 상호 이렇게 두 가지로 검색할 수 있고 해당 관할은 특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검색된 법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법인이 입력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 박스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선택 박스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식회사, 값, 주식회사, 을 이렇게 쭉 나와요. 해당 법인에. 그럼 그걸 바로 누르시면 이런 선택 박스 없이 바로 법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아직까지 1단계입니다. 아직까지 1단계.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 선안에, 저기 녹색 선안에 보시면 여러분이 앞쪽에서 입력했던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죠? 해당 법인, 그죠? 이렇게 신청 등기 유형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관할은 자동으로 등기가 됩니다. 주소지 관할을, 주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자동으로 관할 설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변경 등기까지 이 위에서 바로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자동으로 되고 이 면에서는 등기 사유를 입력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변경 등기라고 이미 탭을 달았기 때문에 변경 등기 중에 여기 선택 박스를 클릭해 보시면 전부 다 변경입니다. 뒤에 다 변경이 붙어있죠? 변경 등기 종류만 이렇게 쫙 나옵니다. 변경 말고 만약에 다른 등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 선택 박스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등기를 클릭하시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임원 변경을 원한다. 그 다음에 상호 목적 공고 방법을 원한다. 이쪽. 그 다음에 주식 자본의 변경을 원한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업 등기 파트에 등기부 등본을 공부하실 때 강의 드렸던 그 란에 대한 변경들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본점도 주식회사도 상호도 다 변경하고 싶다. 한 번에. 그런데 탭이 없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등기사항을 일괄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에 이런 것들이 전부 탭으로 나중에 뜨게 됩니다. 다음 장에. 그래서 일괄 여러 가지 등기사항 일괄 변경도 선택할 수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기사유의 입력입니다. 이 등기사유는 어떤 어떤 사유로 내가 변경등기, 변경이 등기를 한다. 하는 그 원인을 적는 란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떻게 적어라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원인입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뭐뭐가 변경됐으니 등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간략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밑에 허가스 승인 및 도달일 탭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식회사 상업등기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것은 민법법인 등기에서 허가스 도달일 자를 기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업등기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체크박스가 하나 있죠. 여기에 최초 작성일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이 작성한 이 작성은 더 이상 보관되지 않습니다. 삭제된 것에 동의를 하시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1단계가 완료됩니다. 1단계가. 그래서 클릭함과 동시에 신청 권한 확인을 하는 박스가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이것은 등기수에서 당신이 진짜 이 등기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고 들어왔는지를 물어보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인 권한, 실제 등기부를 바꿔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권한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을. 대표자의 성명, 이것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를 적고 입력 확인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등기사항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